중구는 10월 11일 신단동 떡볶이 먹거리 골목에서 신당동 먹거리 페스타를 개최합니다. 지난해 중구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활성화를 위해 상표 이미지와 캐릭터 떡볶이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먹거리 축제를 개최해 즉석 떡볶이 성지인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명성찾기를 이어갑니다. 행사 당일 16시부터 21시까지 신당동 떡볶이 먹거리 골목 일대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